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치업업 수능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설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해서 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5답률 베스트 10 이렇게 10문제,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10문제만 해설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순서대로 3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이게 정답률이 매우 낮았네요. 5답률이 69.1%로요. 이게 5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 예, 통치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정답률이 꽤나 낮은 편인데 이번에는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무엇이 정답인지 한번 찾아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멘트 보도록 할까요?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A의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 여러분들 국무회의를 주제하는 건 국무회의 의장이죠. 국무회의 의장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자, A는 대통령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땡땡 법률 개정안 제출을 위한 심의를 했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죠. 한편 B는 국무위원 임명재청권자인 C의 출석에 대한 협의. 자, 여러분들 C가 국무위원 임명재청권자래요. 자, 그럼 C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자, 국무총리에 권한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즉 장관들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어요. 임명재청권 또한 해임 건의권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B는 뭐가 될까요? 자, B는 국무위원 임명재청권자인 C의 국무총리에 출석에 대한 협의. 자, 이 B가 어디일까요? 바로 국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나 장관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야 국무총리 너 출석해 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 국무총리도 나름이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 좀 협의합시다. 이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자, B는 국회임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이어서 네 번째 줄 협의와 함께 A 소속의 헌법기관 D의 장. 여러분들 대통령 소속이래요. 헌법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어디죠? 감사원이죠. 그래서 D의 장 그랬어. 그럼 D는 뭐가 되겠어요? D의 장은 감사원 장이니까 D는 감사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줄. 자, 또한 E는 네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장했다. 상고심 재판기관이네요. 자, E는 그러면은 상고심 담당기관이니까 바로 대법원이 되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도 아마도 지금 B나 C나 D 있죠. 특히 B, D가 무엇인지 찾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찾아보니까 A, B, C, D, E가 이렇게 확정됐고요. 일단 이거 찾는 것 자체도 시간이 좀 걸리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정치와 법, 법과 정치 내용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통치구조는 꼼꼼하게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1번 A는 C와 달리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임기 보장이 확실하죠. 대통령의 임기는요. 4년입니다. 그리고 예, 단임이죠. 4년, 아니 미쳤나 봐요. 왜 미국을 얘기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단임이죠. 이렇게 임기 보장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국무총리는요. 임기 보장이 안 됩니다. 장관 임기 보장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제가 파이널 강좌에서 이거 강의에서 이거 정리해 둔 적이 있었는데 한 번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대통령 임기 보장이 돼. 자, 그러면 국회의원은 임기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국회의원 임기 보장이 우리 헌법상 됩니다. 자, 법관들 임기 보장이 될까요? 예, 임기 보장이 돼요. 법관 중에서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역시 다 법관이니까 임기 보장이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 임기 보장 헌법상으로 됩니다. 국회의원 됩니다. 입법부의 구성원들은 국회의원들 임기 보장이 돼요.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임기 보장이 돼요. 그런데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 임기 보장이 안 돼요. 장관들 임기 보장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는 게 좋았고 이게 사실 파이널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혹시 몰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적중을 했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B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D는 결산심사권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결산심사권도 역시 국회가 가져요. 자, 국회는요.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한 확정, 의결. 확정이 의결이에요. 확정권을 갖습니다. 또한 이미 집행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결산심사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요. 거기 여러분들 결산심사권을 D가 갖는다고 했잖아. 이 감사원이 바로 예산과 관련돼서 갖는 거는 결산검사권이에요. 결산검사권과 결산심사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하게 구분을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번에서 많이들 아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C와 달리 이 예장은 B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매한다라고 하는데 국무총리나 그다음에 이 예장 그랬는데 대법원장이나 모두 다 국감대대헌 안에 들어가죠.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이렇게 5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래서 3번 C와 달리가 아니라 C와 이 예장은 모두 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매한다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D는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국정감사권을 통해서 C를 견제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국정감사권은 바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5번 권한쟁이 심판권이 나왔는데 권한쟁이 심판권은요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인 E가 가지고 있다고 써 있는데 권한쟁이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이번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